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노년의 모두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우연히 18세기에 뛰어난 수학자 콩도러세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과 탐용이다 이런 말을 놓고 어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도 나이가 든 분들 가운데서 편견 덩어리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분들이 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은 젊은 사람들이 조금처럼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월 23일자 김영석 전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김형석의 백세일기 누가 행복하고 품이는 인생을 연장해 가는가에는 젊은 세대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글을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자들과의 모임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번에는 중앙고등학교 초창기 제자들과의 회식입니다. 오명이었습니다. 정지성 추기경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90대 초반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나와 비슷한 나이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기생보다는 작고 한 제자가 더 많았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금 이런 평범한 사실을 새겨보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비난받은 일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신에 좀 더 선한 일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영수 교수는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쯤인데 90 정도로 늙어 보이는 제자가 있고 70대 후반쯤으로 젊게 느껴지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다 같은 20대였는데 돌아온 차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정신력이 진취적이고 강한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입니다. 나와 비슷한 100세에 가까운 나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김태길, 안병욱, 현성종, 송인상이 등입니다. 90세가 될 때까지도 정신적으로 지적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취미알동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추구해야 될 그 무엇 자신이 살아야 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면 급속히 늙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취미든 아니면 일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추구해야 될 대상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 의미를 스스로 찾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스스로 짜립자존하는 그런 기계와 기백,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무척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김형숙 명예교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둘째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였다. 한 제자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연합회의 총무로 있다. 누가 보든지 동료들보다도 훨씬 연하로 보인다. 고려대학교에 재직했던 한 배우 교수도 80대 후반에 새로운 젖을 정전해 주었다. 이곤 세간은 90의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사랑하고 즐기는 인생이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제가 한 배우 교수님한테 교양을 들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사시네. 그 당시도 아주 멋지게 생겼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없이 노년을 보낸다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젊은 날부터 또 중년, 작년부터 생각할 수 있으면 좀 긴 호흡을 갖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영숙 교수님에게 백세를 앞둔 김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은 나이가 들더라도 해야 하는 일을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김영숙 교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넷째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합리성을 갖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기주의는 아니다. 이기주의자는 소유욕에 빠지게 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신의 신념과 인격을 높여가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존경도 받고 90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유지한다. 제 해설은 자기 세계가 확고하게 있다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 기여하거나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더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찾고 자기 스스로가 발견해 내야 될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중년을 살아갈 것인가 작년을 살아갈 것인가 연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김영숙 교수님은 다 같이 출발하는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완조하는 사람이다. 존경스러운 인생의 승리자로 자타가 인정한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며 해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것을 긴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좀 긴 호흡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근본 진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 어디서든 간에 외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해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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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